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점점 계로나는 일도 특권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일도 점점점점 더 특권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앞을 보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런 것들이 참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이를 먹고 또 자식들이 결혼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것저것 좀 두루두루 생각할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정말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라고 그렇게 권할 만한 어른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헤쳐가야 될 것이 너무 많고 앞으로 살아야 될 날들이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정부 들어와서 그 불확실성은 너무나 커졌고 또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한 그런 낙관적인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흩어져 버리게 됐습니다. 이따금 출산율 등에 대한 인구통계가 발표되는 것을 보면서 자이든 타이든 간에 현재의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들을 마음껏 착지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심한 정부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2030 세대 가운데서는 앞으로도 또 문정부의 후속작품에 대해서 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엊그제까지 합계 출산율이 0.8 이하로 떨어져서 다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0.84입니다. 지난해에 합계 출산율 부부가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아이 숫자가 한 명이 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2025년이면 0.8이 아니라 0.52 수준까지 떨어질 모양입니다. 이건 상당히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참고로 2020년도 합계 출산율은 0.84였습니다. 사실 0.84도 국제적으로 0.84까지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38개국 가운데서 0%대의 합계 출산율을 기록한 국가는 없습니다. 이들 국가의 평균은 대략 1.6입니다. 두 부부가 1.6명의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2025년도 0.52라는 숫자는 남녀 4명이 평생 아이 한 명을 간신히 낳을 정도로 네 카풀, 네 카풀이 아이 한 명을 간신히 낳을 정도의 저출산, 극심한 저출산 상태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 같은 출산율 통계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젊은 사람들이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대단히 상징적인 지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도 포함되고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두 가지를 합친 그런 지표다 그렇게 봅니다. 자연스럽게 연금제도를 지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생산 부양 인구 그러니까 100명당 고령 인구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를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흔히 노년 부양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1960년대에 100명이 5명을 부양했습니다. 2020년도에 100명이 22명을 부양했습니다. 2070년도에 100명이 101명을 부양하게 되는 것이죠. 윤석열 한국보건사연구원연구위원이 핀란드 연금센터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현재 연금지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대체 지금 세대가 얼마만큼 연금을 부어야 되느냐 그 연금 부담률이 37%입니다. 반면에 우리 사회가 20년 이상 지금까지 부은 보험료는 9%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연금 고가를 예상 가능한 미래가 아니고 거의 확실한 미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윤석열 한국보건사연구원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연금은 아무리 적게 잡더라도 매일 한 달이 아니고 매일 4천억 이상 정도의 부채가 쌓여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통계청은 지난 2019년도 인구 특별축에서 우리 인구가 2028년에 정점을 찍은 다음에 하향세를 끌을 것이다 그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통계청 주계는 놀랍게도 우리 인구가 2020년 이미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영향력에 따라가지고 2년 만에 인구 피크가 8년 정도 앞당겨지게 되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다들 하루하루 그냥 살기가 급급하기 때문에 먼 미래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사회 저출산에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인 요인,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모든 사회현상의 이면에는 이런저런 요인을 들이대지만 가장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경제력이 있냐, 경제적인 요인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경제력이 나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2006년부터 한국 정부는 저출산 극복이라는 그런 목표를 위해 가지고 사용한 누적 예산 규모가 380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산을 퍼부어도 저출산을 역전시키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완전하고 경제적으로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골라서 하는 나라에서 무슨 희망이나 낙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돈 좀 더 주면 애를 더 낳겠습니까? 아무도 정부 발표가 2025년때 0.5위 합계 출산율이 그렇게 발표하지만 훨씬 빨라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정부 발표는 항상 보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지 않는 한 수십조 수백조를 퍼부어도 한국의 출산율을 역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계속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겠죠.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그런 정도의 정책들이 계속 쏟아지게 되면 거대 정부 추세 대한민국의 거대 정부 추세가 계속 심해질 수밖에 없는 개입이 늘어나고 규제가 많아지고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그리고 정치 권력이 계속해서 개입하는 것이 그렇게 정치 권력이 계속해서 민간에 약탈하는 수타라는 그런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럼 가진 자를 약탈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투표권을 가지지 않는 미래 세대를 약탈하게 되는 것이죠. 두 종류의 약탈을 이루어진 겁니다. 더 가진 사람 약탈하고 미래 세대를 약탈한 겁니다.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들이 자신들보다 똑똑하지 못하다 이렇게 가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가제니, 붕어니, 개 같은 용어들이 등장하셨습니까? 그러나 출산율 통계를 보면 정확하게 젊은 세대들은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죠. 아, 이 사회가 계속해 침체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애를 낳아서 키우는 문제를 훨씬 더 보수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조금 더 주면 애를 더 낳을 것 같으니까 딱 제가 볼 땐 예산 낭비인 거죠. 출산율 통계를 보면 정확하게 젊은 세대들이 합리적이고 똑똑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성세대들 좀 반성해야 됩니다. 돈 아껴 쓰고 정말 이런 식으로 가면 깝깝하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